아 배고파 아 배고파 뭐 먹었나? 간단하게 어? 아 이걸로 간장기란밥 해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아 뭐 국물을 먹을 건 없나? 국물? 됐다 자 좋아 그리고 여기에 완벽해 아니 그릇 더 커야 되겠는데? 그거 약간 지인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회식해야 될 각인데 이거는 면 집어넣을 공간이 없겠는데 이따가 간장계란밥 먹을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꿀조화 킬바사 먹물 소세지 들어간 부대찌개는 안간단 홍삼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옹 오늘도 드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간장계란밥의 부대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킬바사소세지랑 오징어 먹물 소세지를 넣어봤어요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우리 간장계란밥이 메인이었거든요 약간 굴러온 돌이 바뀐 대로 빼낸 것 같은 느낌? 밥부터 먹자 그리고 간장계장에 있던 간장으로 한거거든요? 허허허허 근데 간장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澱 Meaning 1 5 5 5 5 6 5 10 10 음... 맛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간장게장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장을 버리지 말고 좀 끓인 다음에 보관해 놨다가 비벼 먹거나 아니면 장조림 같은 거 해드시면 진짜 최고입니다 김치까지 물려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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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아... 와, 라면사리는 언제너도 너무 맛있네? 아까부터 궁금했어! 오징어먹물! 오! 맛있다! 처음에 탱글 팍 소리 들었죠? 와! 오징어 먹물 향이 좀 나요 그 정도의 괜찮은 소세지? 그런데 부대찌개에 섞여서 끓여서 정확한 맛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한입 먹었을 때 오징어 먹물 향이 났어요 그렇죠... 10cm 햄이래요 하아... 추천! 제가 좋아하는 피자에 들어가는 이름 갑자기 페퍼로니! 얘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구구구구 앗, 뜨거워 오늘은 밀키스! 짠! 맛있다! 밀켓슘 부드러운 이게 좋아요 탄산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뭔가 부드러워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맞다! 김! 끝났다! 적당한 회의 맛있네! 김치가 오늘따로 왜이렇게 맛있지? 떡! 감사합니다! 만두 좀 먹어! 만두~! 짠~! 물만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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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is 눈級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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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攻士 ities Phi ol Is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킬바사! 아, 참! 이거는 편의점에서 파는 킬바사를 사왔어요 이젠 하다하다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킬바사가 아까 까만 것보다 더 단단하고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두 ת ת ת ת ת ת ת ת ת paid ㅎㅎ 짜장랄 나왔어요 바삭한 몸이 너무 좋고 몸이 파는 체인한 식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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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잘 먹었습니다!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간장게장 드시면 그 간장 잘 두셨다가 저처럼 간장게장 밥 한번 꼭 해드셔보시고요 부대찌개는 그냥 드세요 맛있다 얘가 프랜차이즈였던 것 같은데 땅쓴가 땅큰가 그런 부대찌개였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검색해보일까요? 그런거 maturity 오늘 영상은 맛있게 보셨습니다 보금은